그 이름 전초 단계로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해 가지고 표를 얼마나 빼앗았는지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사례입니다.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표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표만 보면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표를 투표소에서마다 빼앗아 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해줬구나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좌우대칭, 두 번째는 민주당은 차익값이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차익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은 내곡동에서 플러스 5.9, 국힘당은 마이너스 5.8, 양재 이동에서 플러스 9.1 민주당, 국힘당 오세훈은 마이너스 8.6,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방배 이동은 송영길 플러스 12.1, 국힘당 마이너스 11.9,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0에서 3% 내에 머물려야 될 그런 값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6%까지 여러분들 분포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8%까지 반포본동은 마이너스 17.6이 나옵니다. 국힘당에. 이건 그냥 100% 조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 권력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지 않으면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도 똑같이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퉁퉁 부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죠? 이렇게 표를 도덕질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를 도덕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2020년 4.15 총선의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사례처럼 이렇게 이런들 분포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적은 수치로.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 조작을 했냐? 이번에는 4.15 총선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초구 사례입니다. 15%를 조작을 했다. 이게 이런 15%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총득표수, 아, 총득표수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사전투표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21%밖에 득표를 못했을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오세훈은 정상적인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77%의 득표를 했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겨가지고 67%밖에 조작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평균이 5%를 빼앗았습니다. 서울에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아마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가 20%고 대부분 군은 15%.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 가운데 15%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가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송영길이가 여러분들 15%를 대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고 국힘당의 오세훈은 항상 15%를 빼앗겼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초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3번 오세훈은 서초구에서 13만 8,009표로 그리고 송영길은 5만 538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얼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8만 표 정도 차이로 서초구에서 오세훈이 승리했다. 이것이 뭐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에서 당일 투표수는 거의 여러분들 정상에 가깝지만 사전투표가 심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수정하니까 4번이 나온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8만 표 차이로 서초구에서 이긴 게 아니고 오세훈 후보가 10만 1371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런 것이 모든 뭡니까? 서울시 전역 25개 구해서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전환 항목이 마이너스 48이라는 숫자가 크게 남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영길 7표 오세훈 41표. 위가 여러분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밑에가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계산함 해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100표에 송영길 후보가 75표에 사전투표를 얻었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6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거죠.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55, 한 장밖에 안 되더라. 너무 작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63장이나 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내친김에 하나만 내일 서울시 전체를 다 공개하겠지만 용산구는 4.15 총선에서 유일하게 권영세 후보가 강남 상구를 재배하고 살아남은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0%, 10,000%, 1억%, 10억%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숫자가 엄청 큽니다. 서빙고동이 뭡니까? 송영길은 플러스 12.9, 국힘당은 마이너스 13.1입니다. 이런 미친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뭡니까? 모든 뭡니까? 16개 동의의 송영길은 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수치만 여러분 승관이 발표된 자료만 여러분 딱 이렇게 공개하면 이 친구들이 부정을 했구나.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실물 위조 투표제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일단 숫자를 맞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2020년도 총선 당시에 전남 해남군처럼 조작이 없는 지역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여기도 몇 퍼센트를 조작했습니까? 계산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도 15%를 조작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대부분 서울의 여러분들 구 수준에서는 15% 조작했습니다. 이 15%는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15%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이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조작이 없었으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29%밖에 안 되는데 조작을 해가 38%가 끌어올린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조작이 없었으면 69%가 사전투표 득표를 했을 건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뭡니까? 60%를 깔아앉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질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뭡니까? 훔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승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오세훈은 6만 7,559표, 송영길은 3만 4,598표 여러분 얼추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만 3천 표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4만 표 차이를 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중앙선거관림에 발표된 자료가 3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이런 건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송영길이 30%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3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8% 차이가 난 겁니다. 오세훈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68%입니다.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68%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60%입니다. 8%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100% 조작입니다. 그런데 뭐죠? 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당일 투표율 30% 두 개 차이가 뭡니까? 0.8%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8%인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69%다. 오차가 1.2%다.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제를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걸 덮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6개월 내외로 마무리해야 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뭡니까? 이걸 뭉개고 인천연수원에서 민경호 원고 소송 기각 부정선거라고 여러분들 의심받을 선거관리 부실이 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라가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비겁하고 다 이익을 쫓아서 정치인들은 이익을 쫓아 다 침묵하고 언론인들 다 침묵하고 내일모레 이런 북망산을 기다리고 있는 원로 언론인들조차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담하고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지를 전혀 개의치 않는 인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거부정이 일상화되는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원로 언론인들도 다 뭡니까? 지 살 길을 찾아서 이익을 찾아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 중에서 복구일 여러분들 소설가 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썩어 빠진 나라죠.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쑤셔 넣어놓으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의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를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를 구한 진짜입니다. 위로 가짜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이런 가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당일 투표 100장에 송영길은 사전투표 90장을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는 선거데이터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짜 구협원의 90장은 무슨 90장이냐? 69장밖에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공신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0.63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중앙선거관리는 의원의 왈. 오세훈은 당일 투표 100장당 표를 세어보니까 사전투표를 63장 받았다.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63장은 무슨 63장이나 72장이나 받았네. 표를 빼앗았습니까?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무식하니까. 오로지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조작 범죄의 행각이 숫자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숫자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하는 데는 뭡니까? 숫자가 똑같습니다. 숫자가 0.59 0.59 0.67 0.67 0.52 0.52 무소속 김광훈 기본소득당 신지복 정의당 권수정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작질 한 데는 뭡니까? 선관위 자료가 뭐죠? 송영기는 부풀려져 있고 오세훈은 뭡니까?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죠. 이 나쁜 짓을 수사도 안 하고 판결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신임 대통령은 일체 입대에도 안 올리고 마치 더러운 일처럼 이게 나랍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살면 40년, 30년, 20년, 10년 내일모레 죽는 사람도 나오겠죠.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되겠냐 내 이야기가 자식들하고 손자들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오세훈 씨가 침묵하는 것까지야 본인은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이준석 씨를 내놓고 무슨 다양성이 어떻니 국민의 힘에 무슨 손해가 끼치니 어떻니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짧은 계산을 따라가지고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세훈이는 철두철미한 기회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티 세력만 더 많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반듯하게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런 oysters 런 ones 런 aper 런